실제로 겪었던 실어 괴단들 첫번째 이야기 70년대 아버지가 봤던 기괴한 도깨비불 아버지의 고향이자 할머니께서 아직 살고 계신 마을은 산과 산 사이 협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곡이라고는 해도 그렇게까지 외진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이 산속에 있죠. 산속에 있다 보니 한여름도 꽤나 서늘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생일 무렵의 여름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여름이고 하니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서리해 오자고 작전을 짰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산을 넘기 시작했죠. 길을 가던 도중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논밭 옆에 두롱이를 입고서 앉아있는 남자를 말입니다. 그 남자는 수그리고 앉아있던 데다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달빛이 환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슨 짐승 노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기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달빛에 비춰진 그 남자의 다리에는 털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박밭 주인이 서리를 감시하는가 보다 싶어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말을 꺼냈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던 친구들은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친구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네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농사를 쉬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막걸리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친구분께 아랫마을에 가서 술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아랫마을에 가서 술을 받아오는 도중 아버지와 친구분은 기묘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박서리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죠. 그것도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친구분은 느꼈다고 합니다. 분명 그 불빛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와 친구분은 재빨리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 아버지와 친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빛이 세 개가 되었다가 두 개가 되었다 다시 네 개가 되었다가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와 친구분은 급한 마음에 황급히 밖고랑에 숨어서 그 불빛을 지켜보다가 불빛이 멈춘 틈을 타서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보신 것은 도깨비가 아닐까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인천국제공항 괴담 저는 오래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2년 4개월 남은 8개월은 평택에서 시위진 앞부대로 전경생활을 하고 전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임이 겪은 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 왼쪽에 경찰본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보통 공항 내외에서 2인 1조로 순찰근무를 하는데 경찰본대라는 곳에선 한 명이서 입초근무라는 근무를 섭니다. 입초근무는 본대 건물 2층에서 대기하면서 가끔 방문하는 민간인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참고로 본대 건물 2층은 복도에 책상 하나 달랑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라 기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후임이 21시부터 24시까지 입초근무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18시가 되면 퇴근하기에 18시 이후 근무에는 혼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두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나도 복도를 꺾어서 들어오지 않은 한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보니 23시였죠.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서 보니 흰 근무복의 흰 정모 그리고 노란 참수리의 교통경찰관이었던 겁니다. 후임은 경례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기옷을 입지 않았던지 온몸이 젖어있었고 이상하리만큼 시선은 암만 향해 있더랍니다. 점점 다가오는 경찰관 불꽃마크가 4개니까 계급은 경사였고 명찰은 황모시라고 적혀있었죠. 일단 다가오자 경례를 했는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책상 바로 뒤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답니다. 다시 앉아서 근무를 서는 후임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갔던 교통경찰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후임은 탈의실에 슬쩍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건물 구조상 복도를 지나지 않으면 탈의실을 비롯하여 2층을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후임은 다음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벌벌 떨며 근무를 섰답니다. 후임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비롯한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임인 김상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김상경은 교통지원 근무를 나가 교통경찰관들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한 달 전 비오는 날 공항 외부도로에서 근무를 서다가 어떤 경찰관이 뒷길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 이름이 황모씨 계급은 경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이 근무 순서를 만드는 선임한테 입주 근무는 빼달라고 매일같이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룸에서 생긴 일 선배가 군대 전역 후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방이고 또 저녁일이 복학 날짜보다 늦어져서 방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구하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정말 싸고 넓고 좋은 방이 있길래 냉큼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학기 초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은 복도식 원룸이라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방이 5층이라서 올라가려면 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1층을 지나 2층을 올라가는데 복도에 있는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더랍니다. 그것도 전부 말이죠. 그래서 형광등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2층을 지나 3층을 올라가는데 3층도 역시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걸음이 빨라지면서 4층을 올라갔는데 형광등이 깜빡이는 와중에 복도 끝만 불이 켜져있고 거기에 웬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꼬마가 있길래 걱정이 돼서 다가가 말을 거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위에 있던 형광등이 깜빡여서 형광등을 보고 있다가 다시 꼬마를 봤는데 꼬마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 시간부터는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얼른 자기 집으로 무조건 뛰어가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는 안 먹히고 그래서 문 손잡이를 막 돌리면서 열쇠를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안 돌아가 도는 겁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며 금방이라도 문을 열 것처럼 발걸음이 들렸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방어수를 보니까 자기 옆방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진정을 시키고 씻고 잠들려고 할 때 가위에 눌려서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서 우연히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 옆집 사람한테 피해 준 게 생각나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술 먹고 집 보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학생 말고는 아무도 안 산다고 했죠. 자기도 임대받아서 하는데 여기 학생 혼자 산다고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했다고 하면 나갈 까봐 이야기 안 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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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